그 무자 진경 이러잖아요. 글자가 없는 참경이 있다. 우리 안에. 글자가 없어요. 양심에. 책으로 된 경전은 아니라는 거죠. 양심이 경전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그런데 공부가 얕아도 간간이는 들려요. 공부가 깊어지면요. 사는 게 그대로요. 양심에 따르는 삶을 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삶이냐면요.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양심경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냐면 공자님도 못 겪어보고 아무도 인류가 못 겪어본 일을 또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이런 건 예전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지금 인터넷 때문에 싸워야 되고 채팅 때문에 싸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 상황에 던져졌을 때 노노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 양심경에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명하고 이렇게 하면 찜찜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경전이에요. 자기 양심이 경전이라고. 지금 내 양심을 의지할 정도로 믿을 정도로 양심을 못 밝혀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둡지만 나중에 자꾸 밝혀내고 나면 양심노트를 자꾸 쓰시다 보면 양심하고 상담만 하면 기가 막히게 자명한 답이 나오더라. 이 확신이 점점 생기시겠죠. 그럼 나중에 노트를 안 써도 늘 양심이 선명하게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는 성인의 경지까지 가면 어떻게 씁니까. 자기 양심이 경전이에요. 자기가 늘 있는 경전, 따르는 경전이 자기 양심이고 따르는 법이 양심이에요. 율법도 양심에서 나오고 경전도 양심에서 나오고 모든 게 양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양심에 나오는 말을 남들한테 얘기해 주면 예전에 뭐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런 인류의 아픔을 또 양심한테 다시 되돌려서 해결책을 구하면 또 제사장이 돼요. 하늘한테 백성들을 대실해서 하늘에다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본인이 제사장이 돼요. 자기 양심한테 이런 인류의 잘못을, 인류의 본뇌를 구하면 제사장이 되고 양심에서 나오는 지혜를 자신의 애고를 통해 인류에게 전하면 예언자가 되고 재밌죠. 그게 예전 기독교에서 말한 성인이죠. 성년들이죠.